안녕하세요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의 MC 강진입니다 음악이라면 뮤직,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리다는 여러가지 사람적인 의미가 있지만 움직임을 상상하거나, 화상하거나 아니면 말이나 그대를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상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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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여자 상탐정 불맛 처럼 달콤한 Oh my honey Thawney Thawney 산들산들 산들 바람이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대의 그 눈동자 속에 내가 풍당 빠져버렸어 허니 허니 사랑해 허니처럼 달콤한 그 입술을 내 입술에 살며시 추춘 봉당 봉당 사랑해 산딸처럼 달콤한 그대의 그 향기를 사랑해요 상단처럼 달콤한 여자 꿀맛처럼 달콤한 Oh My Honey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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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딸산딸산딸 바람에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대의 그 눈동자 속에 내가 풍당 빠져버렸어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 허니 허니 사랑해 허니처럼 달콤한 그 입술을 내 입술에 살며시 추춘 봉당 봉당 사랑해 사랑해 산딸처럼 달콤한 그대의 그 향기를 사랑해요 산딸처럼 달콤한 여자 꿀맛처럼 달콤한 Oh My Honey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의 아낌없는 사람과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강 씨는 다음 주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부터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